먹어봐 역시 예상했던 대로 양이 작네 그러네 그래서 많이 시킨게 오히려 많아 근데 이 빵 안시켰으면 큰일 아파했다 수프도 양이 생각보다 작네 조금해 이거 소스 여보야 거라 그랬는데? 맞아 정량해시기네 여보야 소스 안 먹을 거니까 매랑 먹지 아니 있으면 매랑 먹어 그래 한번 먹어봐 너무 맛있다 왜? 응 이렇게 맛있어 뭔가에 좋은 맛이야 다질맛이 엄청나 그래? 응 내가 잘하는 데가 맞는 것 같아 응 저 가족때비 응 보는 게 좋네 건강은 좋은데 양도 안 돼 응 맛있으면 되겠네 응 맛있네 이게 재료가 비싸서 그런가 봐 그러게 이제? 응 맛있어 응? 저긴데? 중동 소스 맛이 나는데 그래? 맛있는데 코리아 들어가는 응 그거 맛있을 거야 이거 딱 먹고 싶은 건 하나 먹어 하나 나름빵 먹으면 되냐고요 거기 안에 밥이 들어있어? 응 응 여기? 이거 까맣게 생긴 건 뭐야? 김 아 김이야? 일종에 여기 사람들도 김을 먹어? 없나 보네 난 놀랐어 혹시 디딤빠비 알종이 음 음 이 김은 일본 음식을 카피하면서 힘내는 것 같은데 그런가? 응 응 맛이 괜찮아 응 음 맛있지? 응 둘 질이잖아 내일 야옷을 먹으면 둘 질이잖아 응 맛있어? 응 근데 우리나라 나 캐나다 가격 대비 싼건데 여기 물가 대비 비싼거지 싼거니까 응 뭐 딱 예루살로